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1월과 2월 공모주가 아주 한바탕 몰아친 뒤에 3월은 조금 널널하기는 하네요. 쉬어가는 한 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여유가 좀 생겼을 때 다른 콘텐츠들도 정비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3월의 기대주, 유엘로보틱스의 청약이 시작이 됐죠. 일진 디스프레 실권주도 동시 청약 일정이고요. 두 종목의 1일차 마감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엘로보틱스인데요. 1일차의 청약건수 총 14만 5,468건이 유입이 됐어요. BCNC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1일차에 이렇게 10만 건이 넘어가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균등 배정 수량은 1.85주인데 내일 되면 당연히 추첨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증거금은 약 6,319억 원이 들어왔고요. 비례 경쟁률 470.24 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1일차까지는요. 이 또한 유엘로보틱스의 낮은 청약 한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예요. 보세요. 제가 청약 한도는 모든 종목 100% 등급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면 유엘로보틱스의 한도는 아셈스 다음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요. 청약 건수와 증거금은 상위권에 속합니다. 1일차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2일차 우리 예상해보죠. 우선 청약 건수부터. 보통 이렇게 1일차에 10만 건 이상이 잡힌 공모주들은요. 2일차에 3배 정도 증가하거나 그에 못 미치거나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곱하기 3 정도를 했고요. 44만 건으로 잡아봤습니다. 아셈스보다는 많은 수치고 디어유 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61주가 되겠습니다. 한 60% 안에 들어가면 한 주를 받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0주일 것 같아요. 모두가 금손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우선 같은 증권사에서 청약이 진행됐던 아셈스를 참고해서 봤어요. 근데 아셈스보다 뉴일로보틱스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2배 정도 더 높고요. 또 속해 있는 산업도 신발 친환경 접착제대 로봇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고 또 유통가는 금액도 뉴일로보틱스는 200억 원대로 매우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아셈스보다는 훨씬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 한도도 100% 등급 기준 뉴일로보틱스가 조금 더 높기는 하고요. 아마 그리고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의 우대등급을 미리 맞춰두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퓨런티어 정도의 증거금은 유입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퓨런티어의 청약 한도가 2천만원 이상 좀 더 높기는 한데요. 한투의 우대등급인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평균 청약 한도가 1억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조로 잡았어요. 8조 기준 비례 경쟁률은 5953대 1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냥 제 감으로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953대 1 기준으로 5사 6입 적용 주식수까지 계산을 해뒀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가성비 청약은 3500주나 4000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6000주마다 비례 한 주 정도를 더 챙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0% 등급 풀 청약 시 16000주 청약 시 비례 3주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50% 등급이시라면 비례 한 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건 경쟁률 5953대 1을 가정했을 때의 수치라는 거 이것도 내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환불금 계좌 변경을 위한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MTS보다는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뱅킹, 대출, 청약 메뉴에서 청약, 다음 환불금 이체 계좌 등록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혹시 한투에 타인명의 계좌로 환불금을 받고 싶다면 환불금 이체 계좌 선택 시에 계좌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아래에 계좌번호 입력하신 뒤 계좌명을 조회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OTP 필요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타금융기관으로의 환불은 영업점에서 등록된 약정 계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써있어요.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정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금융기관으로의 환불금 이체 계좌 변경은 불가능하겠고요. 약정이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요. 다음 입고 계좌 변경 시에도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좌를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뱅킹, 대출, 청약 탭에서 청약, 그 다음에 청약 주식 이체 계좌 등록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계좌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입력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한투의 다른 가족 계좌로 주식을 받고 싶다. 가족 계좌 몰아서 받으시려면 계좌 직접 입력 선택하시고 계좌번호 써주시고 계좌명을 조회한 뒤에 등록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OTP나 보안카드 필수고요. 네 그럼 넘어가서 일진 디스플의 1일차 데이터를 볼까요? 경쟁률 7.24대 1, 증거금은 총 310억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일차 증거금 규모가 800억원 정도가 됐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 일진 디스플라이가 종가 기준으로 17.78%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러시아가 합성 사파이어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사파이어 웨이퍼를 생산하는 일진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일회성 이슈에 그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오늘 종가 기준 공모가의 괴리율은 무려 66.27%나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오늘 주가를 올린 주체가 개인들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나 싶었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오니까 아주 내다 던져버리네요. 싹 팔고 다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일진 디스플레이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실건주이기는 한데 이 괴리율 때문에 오늘 60%가 넘어간 현재 주가와 공모가의 차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장일까지 주가는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우선 뉴욕 로보틱스의 한국투자 50% 등급인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뉴욕 로보틱스에 청약을 하느냐 일진 디스플레이 실권주에 청약을 하느냐 50% 등급 풀 청약 시에 가능한 4천만원을 토스에 그대로 둬서 3일치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약 5,563원이거든요. 반면에 뉴욕 로보틱스에 청약을 하면 비례 한 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운 좋으면 균등 한 주까지 더해서 두 주를 챙길 수도 있겠고요. 우선 한 주 기준 기대 수익률 100%를 잡으면 수익금은 딱 만원이 되겠죠. 130% 정도로 잡으면 13,000원 근데 여기서 청약 수수료 2,000원 빼고 매매 수수료 빼면 크게 남는 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4천만원으로 일진 디스플레이 실권주에 청약을 한다면 3만 주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경쟁률을 보시고 받을 수 있는 수량의 기대 수익률 곱해서 만원보다는 훨씬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일진 디스플레이의 기대 수익률은 저 같으면 5에서 한 10%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대 상승률 10%를 잡고 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요. 최소 일진 디스플레이 실권주를 78주 이상은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3만 주 청약해서 78주 이상을 받으려면 실권주의 경쟁률이 385대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진 디스플레이 상장일에 상승률이 10% 이상일 수 있어요. 공무가 대비해서 하지만 이건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어떤 기준은 미리 정해둬야 되잖아요. 제가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익률 10%를 잡았을 때 경쟁률은 385대 1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만약에 경쟁률이 385대 1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유엘로보틱스 청약을 할 것 같아요. 남는 게 별로 없더라도. 그리고 100% 등급인 분들은 8천만 원, 3일체 토스 이자는 약 11,126원이고요. 유엘로보틱스에 청약하면 비례 3주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때 기대 수익금 나름대로 계산해보시고 또 일진 디스플레이 실권주는 8천만 원으로 6만 주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또 경쟁률 참보해서 실익을 따져보시고 최종 판단을 비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진 디스플레이 실권주 청약 여부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과연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 사람인지. 우선 내일의 주가 흐름도 다시 꼭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매일도 현재 주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꽤 커서 청약을 결정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 이후에 상장일까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은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나은 결정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우리 사조 청약률이 2%대로 매우 낮고 공모가와 계리율이 꽤 됨에도 청약률이 매우 낮고 또 사업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인 실권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가와의 갭 차이가 커서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얘기했듯이 내일 오후까지 경쟁률 추이 지켜보시고요. 본인 기대 수익률에 따른 실익을 계산해보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커뮤니티 게시기를 통해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